어린이를 위한 기독교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히즈쇼가 주1학교 9년 프로그램 완간을 기념해 히즈쇼 교육영상 500여 편을 공개합니다. 히즈쇼 측은 지난 8년 동안 큰 사랑과 관심을 보내준 분들께 감사하다며 이번에 공개한 영상이 절출산과 교회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이 시대의 아이들에게 기독교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. 성경 3D 애니메이션을 포함한 히즈쇼 교육영상 500여 편은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히즈쇼 유튜브 채널 등 온라인에 무료로 공개됩니다.